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거에요?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걸로 한번 쳐볼거에요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세요 예이 자 파이팅 파이팅 수호 피아노 다시 할래? 피아노? 어 전에는 했잖아 힘들어서 안 했잖아 지금은 피아노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 피아노 하면 또 시간 없어지잖아 피아노 언제 언제 다 매일 다닐 수 있고 주 3회 할 수도 있고 피아노 또 해 주 2회 주 2회 너 좋아하는 노래 뭐야? 좋아하는 노래 여기 노래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